지난해 뜨거웠던 코인 열기가 올해는 대체불가 토큰, 이른바 NFT로 옮겨붙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4대 코인 거래소도 저마다 NFT 사업 진출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반면 NFT 버블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20대 청년이 5년간 셀카 찍은 사진을 NFT로 팔아 무려 14억 원을 벌었습니다. 실제 전세계 NFT 거래 규모는 1년 새 26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서 전체적인 코인 거래 비중은 최근 들어 급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도 지난해 코인에서 올해는 NFT로 옮겨가면서 4대 거래소들은 NFT 시장 진출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NFT 시장에 가장 먼저 참전한 거래소는 코빗입니다. 코빗은 지난해 5월 국내 거래소 최초로 NFT 마켓을 선보였습니다. 최근엔 이스트게임즈와 재휴를 맺고 이스트게임즈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코빗의 NFT 마켓에서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비트는 지난해 11월 NFT 거래 플랫폼을 출시했으며 하이브와 손잡고 BTS, NFT 등 엔터테인먼트 관련 NFT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코빗이나 업비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인 빗섬도 올해 상반기에 LG CNS와 손잡고 NFT 거래소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코인원은 2대 주주인 컴투스 홀딩스의 NFT 사업에 기술적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NFT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리지널 컨텐츠가 예를 들어 500만 원이다. 그랬는데 거기에 NFT를 붙여서 50억이 됐다. 이런 건 잘못된 거죠. NFT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오리지널 컨텐츠의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본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NFT 시장을 잡기 위한 4대 거래소 간 경쟁이 앞으로 더 치열해질 전망이지만 NFT 버블 가능성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웅입니다.